여름철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에선 아열대 양식어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금발이라고 불리는 최고급 생선 자발이 등도 조만간 손쉽게 맛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선한 화로가 넘치는 통영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얼음팔동만한 크기인 아열대어종 능성어를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아열대어종이지만 최근 양식 능성어가 대량 출하됐기 때문입니다. 능성어 양식 연구를 국내 최초로 성공한 경남수산자원연구소 수족관입니다. 몸통에 선명한 3줄 띠의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칩니다. 아열대어종 가운데 키우기 쉽고 맛좋은 벤자리입니다. 무게 80kg의 거구, 동남아산 대왕바리도 연구 대상입니다. 제주도 방원으로 다금발이라 불리는 자발이, 고급 횟감으로 손꼽히는 북바리와 교잡해 대왕자발이, 대왕북바리도 만들었습니다. 아열대어종들은 성장이 느려 경제성이 떨어졌지만 교잡으로 성장 속도를 2.5배 높였습니다. 겨울을 날 수 있고 종자 생산이 수월한지, 사료 섭취 여부와 성장 속도 등이 관건입니다. 남해안 지방도 점차 아열대화 되고 있는 수원이기 때문에 월동기만 잘 넘어가는 어종들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식 품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의 양식 어류 2억 천만 마리 가운데 절반가량은 조피볼락 등 고수원에 취약한 어종. 반복되는 고수원 현상의 아열대 양식 어종 전환은 어민 생존에 필수가 됐습니다. 경남수산자원연구소는 벤자리는 2, 3년, 대왕자발이 북바리는 5년 안에 해상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ástico